네 반갑습니다. 아무나 배우는 영어 대표 이영재 강사입니다. 기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기본을 제대로 익히자. 3-2강 강의가 되겠고요. 기본을 제대로 해야 우리 나중에 대화를 할 때도 기본적인 말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들이 하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익히는 방법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문장 성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문장 성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을 암기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이해만 한다고 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문장 성분을 응용까지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공법이 될 거고 기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2강은 어떤 강의냐면요. 비동사의 과거 형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B. B가 M, R, E, Z였죠. 그래서 M, R, E, Z의 과거가 was, were 이에요. M하고 E, Z의 과거가 was고요. 그리고 R의 과거는 were이 됩니다. 그래서 was, were, though만 바꿔주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문장 성분들에서 M, R, E, Z를 was와 were로만 바꿔주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강의 보면은 이런 문장이었죠.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해했죠? 근데 이 M을 I was happy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행복했다가 돼요.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she is pretty 이라고 얘기하면 그녀는 예쁘다가 되죠. 근데 she was pretty 라고 이야기하면 그녀는 예뻤다가 됩니다. was pretty 예뻤다. 그래서 우리 박진영 노래 그녀는 예뻤다. 아시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she was pretty 그녀는 예뻤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들은 공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they are polite 이렇게 되겠죠. they are polite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공손했습니다. 그럼 they were polit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they were polite R을 원로 바꾸면 과거가 돼요. they were polite 그들은 공손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또 2강에 보면 위치를 나타냈죠. 장소를 나타냈는데요. 나는 부산에 있어 그러면 I am I am in 부산 now 이러면 난 지금 부산에 있어 근데 나는 어제 부산에 있었어 그러면은 I am을 그냥 was으로 바꾸면 부산에 있었어 언제? 그러면 어제 나는 부산에 있었어 I was in 부산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나 지금 집이야 그러면 I am home 집에 있었어 I was h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3강에 보면은 이런 문장을 했었죠. 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근데 나는 선생님이었어 그러면 I was a teacher 이렇게 되죠. 나는 학생이야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었어 나는 학생이었어 I was a stud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였어 그러면은 am, are, is를 그냥 was, world로만 바꿔주면 충분히 과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너 어제 바빴니? 어제 바빴니? 자, 지금 너는 지금 바쁘니? 그러면 are you busy? 이렇게 되죠. are you busy now? 하면 너 지금 바빠? 이렇게 되는데 너 어제 바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are를 그냥 world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were you busy yesterday? 여러분, 어제 바빴어? 이렇게 돼요. were you busy yesterday? 그럼 어제 바빴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너 어제 부산에 있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 부산에 있니? 그러면 are you in 부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부산에 있었어? 그러면은 were you in 부산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부산에 있었어? were you in 부산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부산에 있었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너 작년에 학생이었어? 너 작년에 학생이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너는 학생이야? 현재를 물어보면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보면은 너 학생이야인데 학생이었어? 과거로 물어보면은 이 are을 were you a student?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뭐 작년에 그러면 last year 이렇게 물어보면은 작년에 학생이었니? were you a student last year?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be를 mre즈를 이렇게 was were로만 바꿔주면 과거형 문장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응용 많이 해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